니네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 없는 귀신으로 영상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앉았습니다. 우선 모두가 궁금해하실 4월의 원서부터 짧게 소개를 할게요. 이번에 제가 뽑은 4월의 원서는 태 켈러의 When You Trave a Tiger 난 아동문학 소설입니다. 이 책은 바로 가장 최근에 뉴베리메달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뉴베리메달이 어떤 책이죠? 바로 아동문학계에서는 노벨문학상으로 뽑히는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표지부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온 위에 나오는 호랑이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작가가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우선 작가분 이름이 보이죠? 태 켈러. 태 켈러 씨로 한국길 작가분이십니다. 이 글 속 할머니처럼 본인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할머니께 수많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설화, 민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이 있다고 했어요. 역시나 글 속에서 정말 많은 한국의 문화와 풍습, 이야기, 단어 등이 속속속속 등장을 해서 정말 재밌습니다. 할머니께서 손녀들을 보고 고사를 지내신다거나 아니면 밤에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거나 하는 등등의 친숙한 이야기와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가 재미나게 읽을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나게 술술술 읽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서 이번 책 배달부 4월의 원서로 감히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이번부터는 조금 다르게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동안은 한 달에 한 권의 원서 읽기를 실천을 해왔어요. 사실 힘든 경우도 많았고 수월했던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다 같이 이제 리딩메이트를 해보자고 시작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으쌰으쌰 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다가 결국엔 분량이 많고 바빠서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저의 사랑하는 자매님이 저와 함께 원서 리딩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런 원서 리딩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책은 하루에 꼽아 무려 두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메일로 적어줬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에 노출이 많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는 한 40분, 좀 쉬운 경우는 10분 이내로 그날의 분량을 마무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만 이렇게 시간을 적게 투자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자매님처럼 꼼꼼히 읽어주시고 찬찬히 읽어주시는 분들이 따라오기 조금 힘든 어쩌면 그동안 좀 버거웠던 분량이 아니었을까 저희 스스로 좀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공부의 기회를 나누고자 4월의 원서는 조금 분량을 줄여서 6에서 8페이지씩만 하루에 읽기로 해서요.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에 거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못되게 먼저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어요. 심적인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좀 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에 집중할 수 있고 노트 정리도 생각보다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여력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은 리딩메이트 분들께 동기부여와 더불어 함께 읽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더 전달하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리딩 브이로그를 찍고 편집해서 업로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하게 된 새로운 리딩메이트는 저희가 계획표부터 짜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보통 한 달 정도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표는 이 책을 3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거쳐 이 책을 똑같이 읽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읽는 분량과 똑같은 분량으로 저희와 함께 읽어주실 리딩메이트 분들은 4월과 5월에 걸쳐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리딩메이트 분들의 계획표는 4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주말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5월 말까지 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매일 읽으셔야 하는 마지막 페이지 넘버를 계획표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획표와 더불어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노트도 만들어 봤어요. 저희의 경우는 아이패드 어플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종이로 출력을 하셔서 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노트 말고 자신이 적고 싶은 노트에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요. 이 계획표하고 노트는 이 프리뷰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해보자, 영어 공부 한번 해보자, 시작해보자 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4월, 5월의 원서 When you travel tiger 이 원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고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스케줄표하고 노트가 담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실 때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읽은 부분은 이런 게 어려웠다거나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참 좋았다거나 특히나 이번 책은 아동문학이라 훨씬 쉽고 읽기도 수월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영어 공부하기도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달라지는 저희 책 배달부의 리딩메이트와 함께 영어를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이 도움드리고 더 많이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4월, 5월의 원서 When You Drive a Tiger를 함께 읽어주실 많은 리딩메이트 분들의 참여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책 배달부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